Q. 내가 널 끝장낼 것이다 Q. 내가 널 끝장낼 것이다 Q. 내가 널 끝장낼 것이다 Q. 나 이 판은 꽁숭이다 Q. 나 이 판은 꽁숭이다 반란 내면의 악마를 키우지 어 전판 이즈를 보여주나? 내 전판 이즈를 겨우 졌는데 일단 레드 뺏는게 중요해 저거는 쌓여온 Q상태가? SQ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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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끝났다 끝났어 이 자식아 그리고 반대쪽이 이른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 사이버 안됩니까? 잠시 망한거 같거든요? 아 힐을 저거 처치하면 바로 인간으로 바꿀 수 있지않나? 아깝네 죽어도 이득이긴 한데 뭔가 아깝다 근데 오늘은 부부케이날이었나? 별풍선이 아깝지 않으면 많이많이 쏴주세요 형님들 치명타 아 치명타가 안뜨네? 다 캡 쓸걸 아 큰일날뻔했네 제가 원래 앙빅을 깨고 방종하려 했거든요 근데 앙빅을 연패한 다음에 바로 하니까 바로 깨져서 방종을 좀 늦췄어요 앨리스가 초반에 임배 때문에 망했네 임배 싸움이 너무 심하다 뭐야 이게 안죽아? 아니 씰스로 먹어 이 자식아 씰스로 먹지 왜 나를 치지? 잡지도 못하는 거야 설마 여기다 궁 쓰는 거 아니겠지? 설마 뒤에 눌렀다 뼈가보까지 다 터졌네 여기다가 아마 와드를 박을거란 말이야 박자마자 그냥 부숴주면 되고 안 박네? 결국 선택은 내게 달린가 난 변화의 바람이다 지금 흔들리고 있군 역시 사람이 계속 윗모빙을 치니 치진 않지? 아 아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네 좋아 중 15분 안에 더블킬하면 뵐게요 오케이 사이온 지금 CS가 40개네 생각보다 많이 먹었거든 오 뭐야 와 방금 이거 포탑 안 맞아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 판은 여러분이 재미를 위해서 스태틱을 가겠습니다 스태틱하고 진판 없거든요 핑허 그냥 써야 겠다 역시 싸이온이랑 라인전 할 땐 진짜 재밌어 싸이온은 갱화도 뭔가 맞다위하는 느낌이 있어 싸이온 입장에서 완전 싫겠죠 그냥 스킬 다 피하고 맞춰도 지고 보속은 좋지도 않고 약하고 재미도 없을텐데 스태틱이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잠시만 15분 전에 더블킬을 따야돼 스태틱이 제일 재밌는데 그냥 게임이 제일 재밌다 진짜 감사합니다 스왜 세이리 전투 제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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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뺌 시간 15분 안녕 이거 뭐 그냥 바텀 한 번 가면 더블킹 딸 것 같은데? 아 이미 따겠다 저게 아 잠만 20초 남았어 못 깨겠다 상대팀이 내가 너무 쎄가지고 덤비질 않아 바텀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야스오로 스태틱 하면서 또 안 가는 이유가 스태틱이랑 이걸 가면 너무 프레임이 떨어져요 너무 길막이 많이 됐네 전장에 지불자 코인 또 없습니까? 이퀴공 공속 몇인지 잘 모르겠고 슈퍼타임으로 따지거든요 저는 그냥 1.72 이하면 돼요 25분 내로 트리플 뵐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다 뭔가 이제는 상대가 서렌 아니면 미드를 미뤄야 되니까 평큐 히드라? 평? 뭐까지는 아니네 탈서렌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상대팀 블라디가 잘 커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아 Q로 못썼어 아 나 Q로 못 썼네 CC기가 너무 많아 성대팀 근데 이거 뭔가 다이아이 1이 아니라 막 골드게임하는 것 같다 게임이 너무 쉬운데? 왜? 근데 상대팀 CC가 많아서 많지는 않네 근데 좀 거슬리는 애들이 많네 미드를 가면 무조건 4대5네 그냥 미드는 가지 말자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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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텔 탔는데 밀려나네? 오 트리플하러 갑니다 오 트리플하러 갑니다 오 트리플하러 갑니다 뭐지? 왜 계속 녹는거지? 블라디가 너무 잘 본건가? 아니 블라디 너무 센데? 어? 아 이거 그냥 트리플 의식을 하니까 어머 던지네 트리플을 해야되서 그래서 던지다 혼자 화이퍼 릴라다가 이건 뭔가 가능해보인다 크나큰 노력에 성공이 됐다 디제이 권님 100개 감사합니다 트리플을 하라는걸 쿼드라이벌 했네 싸이온이 더블로 져서 다이아 1티어예요 다이아 1티어예요 근데 지금이면 아마 마스터 많이 만날걸 더 candidates 제가 해봐야 볼게요 좀 더 궁금하네요 하얀 거긴 더블이